드릴 못 망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집 욕실 선반이 생기는 건데 지금 소재 자체도 LG 화학의 ABS 소재 공급 소재로 물때 많이 안 껴서 너무 좋았고요. 일단 옆에 보시면 압착 패드라고 해서 끈끈이 막 붙어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. 힘을 받아주는 압착 패드 뒤에 원터치 레버라고 해서 이 레버 뒤에서 딸깐만 해주시면 양쪽에 밀어내는 힘을 통해서 벽에 싹 하고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완전 설치도 쉽고요. 일단은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. 일단 제일 좋은 게 원하는 위치에 붙일 수 있어요. 여기 필요하면 여기 붙이고 여기 필요하면 여기 붙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매끈한 벽에 찰싹 붙여야 돼요. 고객님 약간 우둘두둘한 벽에는 안 붙을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. 이렇게 코너 쪽에다가 힘을 주면서 꽉 밀어주면서 여기다 이렇게 끈끈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압착 레버를 앞쪽으로 한번 힘을 줘서 밀어주세요. 그러면 설치가 끝났어요. 맞습니다. 고객님 5초도 안 걸려요. 아니 진짜 근사하지 않아요. 너무 쉽게 이런 선반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고 완전 대용량의 펌핑 용기들 요즘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. 이런 거 얹어 넣으세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뜰올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알뜰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집어서 보관해야 되는 것들. 치약도 쏙 들어가죠. 이렇게 싹 하고 넣으시면 너무 괜찮고요.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고요. 거기에 지금 여기 다용더거리가 있는데 이 다용더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싹. 아니 너무 깔끔해지죠. 굴러다니는 이렇게 세안솔 같은 거 물기 닿으면 관리하기 참 어려우시잖아요. 거기에 남편 면도기 같은 것도 녹슬어요. 이런 거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고. 지금 보시면 욕실은 기본이고요. 원목 하이그로시 대리석 원하는 장소 매끈하기만 하면 주방부터 베란다 다용도실까지 다 붙여서 쓰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. 설치도 쉽죠. 그런데 거기에다가 튼튼하기까지 합니다.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?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하중 테스트 다 완료했습니다. 전문기관에서. 타일 같은 경우에는 12kg까지 버팁니다. 정확하게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고. 이마저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. 지금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볼링곡 나왔습니다. 효과음 내줘야 될 것 같아요. 빠밤. 자, 올려볼게요. 이 볼링곡 지금 저 손목이 힘들어하는 거 보이시죠? 네. 오, 빠밤. 와, 이게 고객님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정말 무게를 견디는 힘이 어마어마하고요. 이 다용도거리마저도 이렇게 요즘 발각질이라든지 하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 걸어놓으셔도 흔들림 없이 잘 붙어있습니다. 이렇게 튼튼합니다. 오늘 지금 빠르게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워낙 화제의 제품이고. 저희 런칭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난리 날 제품. 오늘 선택하실 거 그냥 몇 개 가져가실지 이것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. 1번이 4개 세트입니다. 저희 방송 해보면 4개 세트가 가장 인기 많고. 그리고 구매해 보신 분들이 꼭 하나가 아쉬워서. 4개 세트 또 다시 구매하시던데. 이왕이면 4개 가져가시고.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저희가 이거 하나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드릴 거예요. 자 우리 방송에 오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특전이 있습니다. 이거 풀 세트로 19,800원짜리 오늘 추첨하고 있으니까요. 행운이 조금 닿으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. 자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.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한번 써볼까? 저희 4개 세트 가져가시면 4개 다 붙여보실 수 있도록 무료 체험 자세 드릴 거예요. 무료 체험 해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 떨어진다. 100% 환불까지 보장해 드릴 테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00% 국내 생산인 것도 확인하시면서 지금 빠르게 스마트폰 연결하세요. 10% 할인에 최대 10% 적립금까지 받아가시면서 알뜰하게 구매 가능하십니다.